안녕하세요. 판례공보 문장립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손해배상과 부가가치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10-195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고를 했고 피고 롯데건설이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쟁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재건축 조합이 롯데건설의 시공을 도급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건설 아파트를 지었죠. 재건축 조합이 발주자가 되는 거죠. 이 원고들은 재건축 조합이 만든 아파트의 입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보니까 아파트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 조합, 아파트를 팔았던 지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하니까 이 조합이 나중에 이걸 문제를 담으면 조합이 발주를 했으니까 건설에 대한 상대로 하자보수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 채권, 조합이 갖고 있는 하자보수 채권을 원고들이 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조합을 대유해서 조합의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또 롯데건설 상대로 하자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부가가치세는 황금이 되기 때문에 니네는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롯데건설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부가가치세를 왜 제외하느냐?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는 1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손해배상액, 이런 건설사 하자보수 채권의 손해배상 산정 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조합이 만약에 했다면 아마 부가가치를 제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다른 최종 소비자한테 정가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축 조합이 마지막에 샀던 입주민들, 입주민들이 낸 그걸로 대신 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자기가 부가가치세는 정가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수리비를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 만약에 손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일 경우에는 소비자일 경우에는 내가 부가세를 내가 대신 내야 되니까 그 부가세도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공제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중간 생산자, 그래서 결국 이 조합이 직접 하자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자한테 이렇게 하도금을 주는 거죠. 하도금을 줘서 그걸 가지고 갚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중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중간 있는 사람은 공제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를 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책임지을 수 없는 사정으로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다시 예외가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진 거죠. 원칙은 부가세에 포함해서 수리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부가세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재건주 조합은 해산이 돼가지고 무자력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자력이 없고 조합 명의로 하자보도 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주는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의 지위 사람은 부가세를 환급 내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롯데건설이 모두 지급한 게 맞다. 그래서 부가세세도 주라고 원심 파기해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소려배당 책임 청구 시 부가세 포함 명의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하는 쪽이 최종 소비자일 경우에는 환급이나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다 청구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외워주시는 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 황금만 받으면 되니까 부가세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을 치면 됩니다. 이 판례는 그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해 두셔서 혹시라도 소려배당 청구를 할 때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게 좋고 만약에 변호사가 이 부분이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포함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포함을 시키고 포함이 안 된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도록 해야지 변호사가 부가세를 미리 빼버리고 청구를 했다가 부가세를 자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가급적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청구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는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시호취득과 지적공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30-99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말소등기 사건이었고요. 원고는 상속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여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증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상대로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등기 일명 조상 땅 찾기 소송 중에 일환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원심을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들의 증조부, 증조부는 1913년 9월 6일 날 토지를 사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자기 소유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에 멸시로 된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61년에 지적공부가 복구가 됐고 복구되면서 지목은 도로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61년에 지적공부가 복구가 됐는데 그때 도로라고 쓰여있던 거죠. 그러면서 74년에는 지방도, 81년에는 국도, 다시 2007년에는 시에 사용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토지대장에, 지적공부에는 지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대장에는 증조부가 소유자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8년에, 한 17년 뒤에 토지대장에다가 다시 정적이 되면서 소유자 미복구로 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61년에는 증조부 이름으로 기재가 됐었는데 78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토지대장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6년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중기가 마쳐진 겁니다. 이러니까 원고들은 이 땅은 토지대장을 봐라.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거고 1913년 9월 6일에 보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받은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개시 사유를 입증을 대한민국이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점유는 선이 평온공연하게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평온공연하게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내 땅이 아닌데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이냐 내 땅이 알고 들어간 거는 선이라고 그러고 내 땅이 아닌 거 알고 들어간 거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일 경우에만 점유취축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거 내 땅인 줄 알고 처음에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하게 된 거 이 겸우개시가 과연 내 땅이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내 땅인 줄 알고 땅을 점유하는 거는 추정된다. 누구든지 자기 땅인 것처럼 그냥 사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이걸 추정하려면 불법 침탈인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깨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땅을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주점유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상대방, 상속인들은 불법 침탈인 걸 입증을 해야 자주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 땅에 가게 됐는지 이거를 입증을 못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자주점유가 아닌 걸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그냥 도로 깔아버려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주점유가 인정이 안 되고 점유치책세 인정이 안 됐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적법한 점유 개시를 입증을 못했다. 대한민국은 입증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증 못했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편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61년도나 그 이전 61년도에 지적공부가 61년에 복구됐으니까 59년 아니면 1930년, 40년 그때 이 도로를 어떻게 편입된지를 대한민국이 밝히지 못한 거죠. 밝히지 못하니까 원심은 어 그래 그러면 이건 자주 남의 땅 침범한 게 맞네 라고 해서 점유치책세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적법한 점유 개시 입증 못했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 깨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불법 침탈인 거는 원고 니 상속인 너희들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입증 못하지 않았냐 따라서 대한민국이 치여치등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즉 지적공부를 복구한 61년 당시에 도로로 돼 있었고 결국 강정기 때 도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을 깨일 정도로 입증된 거 아니다. 라고 본 것이죠. 이 사건은 조상 땅찾기 소송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주점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왔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통은 내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얘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타주점은 아니냐 이렇게 계속 간단하게 입증을 했었는데 원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자기 권한, 그러니까 함부로 이 땅을 점유한 사람이 함부로 남의 땅이 침탈한 걸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점유 추정되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특이할 점은 뭐냐면 토지대장의 증조부로 한번 돼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토지대장은 권리 추정이 없기 때문에 자주점유를 깰 용도는 아니다라고 봐서 토지대장의 할아버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보다 조금 더 더 알기, 입증이 어려운 사건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상 땅 찾기 소송의 경우에도 폐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여러 관례로 사용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문장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금인상 소급과 통상인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다 5622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원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고를 했는데 원고의 말이 맞다고 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회사와 노조의 임금협상 시한은 매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시한이 경과해서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 4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4월 1일까지 하기로 됐었는데 10월, 11월에 만약에 타결이 됐다.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협상 타결된 그 임금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일부를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이상 소급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이후에 7월, 8월에 11월에 타결이 됐는데 7월에 퇴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퇴직하고는 다음에 임금이나 합의가 돼도 이 사람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임금의 추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임금 산정 그러니까 우리 통상임금은 시간의 수당, 휴일 수당 뭐 이런 거, 연차 수당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통상임금에는 월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월급이 지금 11월에 타결이 되면 4, 5, 6, 7, 8 이렇게 인상 소급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연차 수당 이런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계산할 때는 이 통상임금의 임금 인상금을 산입을 안 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 이 소급금이 통상임금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포함이 되면 이걸 기준으로 연차 수당, 시간의 수당, 휴일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그대로만 있는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이고 소급금은 원래 임금과 동일하다. 소급금이니까 다 지급한 거니까 그래서 통상임금은 야간 연장, 휴일 근로의 가상임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 협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 뿐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7월에 퇴직한 사람한테 이거를 계산해서 주지 않고 또는 뭐 퇴직금을 소급을 해서 인상시켜서 줄지 않은 거 이런 거는 반영 안 해도 된다. 다만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소급금을 다 가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서 가상임금을 다시 산정해라. 그래서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이렇게 협상 시한이 있으면 그 시한이 있고 그것이 연말에 임금 타기를 했다. 소급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퇴직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건 아니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퇴직자가 아니라 재직한 근로자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다가 만약에 3% 이상이 있다면 3% 임금 추가해서 모수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모수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상임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수당의 3%에서 가상 0.5% 추가되니까 4.5% 그러니까 수당에 대한 4.5% 인상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월급에 대한 3% 인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판례는 기업의 실무에서 이렇게 소급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실무가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실무에서 안 됐다면 그거 다시 정리해서 지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금 이상 소급에 관련된 통상임금 사건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어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경계 확정의 수와 수의 이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07-83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경계 확정의 수고요. 원고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바로 옆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악이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세종시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토지에 관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런데 피고들하고 경계인 지독도상의 경계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독도상의 경계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종시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을 보니까 지독도가 맞아 그러면서 판단을 지독도가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계 확정의 수에서 원고 주장이 틀리면 기각 또는 각하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심은 지적도의 경계가 맞고 어디 말 틀리기 때문에 기각을 시킨 거죠. 그냥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끝내버린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다툼이 있는 경우란 지적도의 경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란 지적도의 경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만 해도 다툼이 있는 거다. 따라서 원고가 서로 즐겨하는 순간 경계에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법원은 뭘 해야 되냐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게 아니라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쌍방의 구석이 주장, 구속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렇게 경계가 지어야 된다. 피고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도 법원이 봐서 진실한 경계가 이거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진실한 경계를 밝혀주는 게 법원이 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무에서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실무에서는 경계활정에 소가 제기만 되면 기각 또는 각하는 안 나온다. 나올 수 없다. 반드시 진실한 경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고가 세종시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경계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진실한 경계는 지적도상 경계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경계확정 요소는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경계확정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발이 갑자기 되게 되면 경계에 관한 소송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원고는 결코 기각이나 각하가 안 됩니다. 절대. 따라서 이거는 이제 당사자의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당사자가 물어볼 때 이거 원고 청구 인용도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틀린다는 거죠. 반드시 진실한 경계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그 진실한 경계가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폐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주문은 기각이나 각하가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나중에 이제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계확정에서는 기각각하 이러고 기각일 경우 각하일 경우 이렇게 성공보수 약정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상대방의 변호사로 또 소설을 참고할 경우에 기각하면 승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실한 경계가 나오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가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딱 기억하실 것은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기각각하 안 나온다. 반드시 진실한 경계를 밝혀주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4497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유체동산 인도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방산업체였습니다. 방산업체가 무기를 납품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내 거 물건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죠. 피고는 조선소였는데 회생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회생에 들어간 망하고 나서 피고 승계인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이걸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한테 돌려달라고 한 사건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방위사업청이 대한민국 소속의 방위사업청이 원고로부터 한포를 구입합니다. 대형포죠. 배에다 달. 한포를 구입을 계약을 해서 조선소에 갖다 줍니다. 물론 갖다 줄 때는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원고가 조선소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사기는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한포를 군함에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는데 조선소가 잘못해가지고 군함이 침몰돼 버려가지고 한포가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한포가 침수되면서 한포가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변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조선소가 한포를 구입을 해서 다시 변상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소가 방위사업청이 여기다가 방산업체 원고로부터 한포를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한포를 배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업체는 두 번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방위사업청에 한포를 팔았고 두 번째는 조선소에 팔았습니다. 조선소가 방위사업체에다가 돈을 밑 대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원고가 한포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한포를 돌려달라고 해서 조선소를 상대로 했다가 조선소가 이거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내 거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거 내 거다라고 하면서 피고로 승계해서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이 한포가 첫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매수를 했지만 두 번째는 조선소가 구입을 해가지고 한포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구입한 거 두 번째 한포 이 한포는 방위사업청한테 넘겨준 거냐 아니면 조선소가 받은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즉 제3자에게 인도된 물품은 계약을 해제를 할 때 대금을 안 줬으니까 계약을 해제하죠. 할 때 영향을 받느냐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와 조선소의 계약 그건 두 번째 한포 구입한 거 그건 제3자를 위한 즉 방위사업청을 위한 계약이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야 할 수 없다. 즉 제3자란 누구냐 등기 또는 인도 등 권리 취직자로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즉 대한민국 같은 사람 이 경우에 즉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경우 그 경우 그러니까 조선소가 대금은 지급을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서로 알고 갖다 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제3자가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3자 계약의 수익자인 대한민국도 소급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한포 인도 청구를 응하지 않아도 된다. 즉 원건은 조선소를 상대로 대금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물건도 못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방위사업청이 매수를 했고 그걸 갖다 줬잖아요. 이때 조선소는 이거를 소유권을 갖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소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한포는 대한민국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포를 조선소가 샀을 때도 이 한포는 대한민국 소유가 맞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선소와 방위사업청의 계약에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한포를 돌려줄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실무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니면 극부 이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제3자 인도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의 기준은 이겁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꽃집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할 때 전달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꽃을 갖다 준 거니까. 이런 걸 제3자의 계약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일단 받은 다음에는 대금을 못 받더라도 꽃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안 낸 것이지 그 꽃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한포 납품 계약은 조선도 배달이지만 제3자 계약, 첫 번째 납품 계약은 제3자라는 계약이 아니었는데 두 번째 계약은 조선도 배달이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되고 이 판례가 보면 그걸 잘 구별하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계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산재청구권과 소멸시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다 27087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이고 사건명에 산이라고 써있는 것은 산업재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이라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근로자였고요. 피고는 농산물 도매업자였습니다. 원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파기된 사건이죠. 최종류 원고가 이긴 거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07년 12월에 양배추를 판롯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있을 때 밑에다가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서 지게차를 줄 수 있게 만든 거를 판롯이라고 합니다. 양배추는 판롯에 쌓다가 산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8월에 두 번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3년 뒤에, 2011년 10월에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2008년 1월, 8월에 수술을 두 번째 받았는데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2011년 10월에 피부이식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소송은 한참 뒤에 일어난 거죠. 한 2016년, 17년. 그러니까 이제 2017년, 7년 12월에 지금 산재를 입었는데 2017년 이후에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2015년, 16년 이 정도에 제기를 하니까 소멸시 혹시 걸리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도매업자에 대한 산재, 청구권. 이 청구권은 혹시 소멸시가 5년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일 경우는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사채권인가? 10년? 결국 상사시효 대상이냐? 민사시효 대상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일견, 이제 도매업자가 상업을, 도매업을 하다가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은 보여지도 있고 그런데 상사채권이 맞나? 이게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죠. 1심은, 원심은 상사채권이라고 봐가지고 5년 지났다. 즉, 2012년 12월에, 12년 12월에 이미 끝났다라고 봐서 원고 폐소를 한 사건입니다. 세월은 뭐라고 하냐면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이유는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형화되어 있고 신속한 그런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한 것인데 산재로 인한 소멸 배당 청구는 그런 대량이나 정형화되거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소멸 배당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시효 적용 안 된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원심에 돌려보낸 거죠. 소멸시효 아직 남았으니까 소멸 배당 청구 인용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 지금 이제 이 판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근로자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때는 소멸 배당이 10년을 적용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근로자가 상행위로 한 게 아니라고 해서 근로자의 소멸 배당 책임 채무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은 10년으로 그동안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회사의 산재로 인한 청구는 5년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산재 청구 것도 10년이라고 적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 상행위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산지행이 헷갈리지만 그게 아니라 대량이고 정형화되어 있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채권이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단지 어떤 회사 업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단의 로직을 좀 이해를 하시면 혹시나 대법원에서 상사시효냐 민사시효냐 이런 것들이 좀 법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 판례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상행위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량, 정형,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민사시효 10년을 적용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료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외상후 스트레스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보러는 2019다 29713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멸의당 기, 기라는 기타를 말합니다. 특별히 유형이 없는 그런 소멸의당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고 피고는 가해자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청구를 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01년,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 초등학생 재학 중에 코치인 피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다가 16년 후에 원고를 우연히 테니스에서 원고가 피고를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그 코치를 16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테니스 대회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기억으로 인한 충격으로 3일간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피고, 코치를 형사고발을 해서 결국 피고는 성폭행위로 인해서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인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뒤로도 계속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있게 된 거죠.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재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해 행위는 2001년에 일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은 16년 뒤에 가해자인 피고치를 다시 보게 된 그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과연 이게 언제부터 기사를 할 수 있느냐 가해 행위는 2001년부터 하게 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가 발생한 뒤에 이렇게 15년 뒤에 장애가 발생한 걸로도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가해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의 입증 책임은 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쪽 즉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불법행위 한 날 그다음에 가해자는 안 날 3년인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불법행위 한 날이 무엇이냐 한 날 한 날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불법행위 한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고 하면 가해 행위가 있고 가해 행위가 있었는데 손해가 없었으면 불법행위가 안 됩니다. 손해가 없으면 불법행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행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칼을 막 다 찔렀어요. 찔렀는데 이 사람이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찌른지도 몰랐다. 이러면 손해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손해 발생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경우죠. 가해 행위는 2001년에 일어났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가해 행위로부터 발생한 건데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16년 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전문가의 진단 이전에 손해 발생이 있었다라고 현실적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 잠재적인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몰랐던 거죠. 이 원고가 그런데 그게 16년 뒤에 갑자기 발현된 것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있었는데 병원을 그때 간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함부로 병원에 진단이 있기 이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진단을 받은 때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그때 손해의 발생이 현실이 됐고 그날이 불법의 일 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손해가 발생한 날 그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진단 받은 그날로부터 10년이 안 된 이 사건을 인용을 해주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겁니다. 성폭력 행위가 있었고 특히 이럴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특별히 모르다가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커서 그 행위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자각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그날 그날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에서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성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에 대한 소멸상 그 가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굉장히 늘어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 대리를 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있기 이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인정해서 안 된다라는 판례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던 그날 가해 행위에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 불법이 한 날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 피해자를 위한 대리 또는 미사소속 피해자에 대한 미사소속을 할 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멸시효 주장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운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기 만료와 이사 해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285-40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이고요. 원고는 해임된 이사입니다. 피고는 상고인이고요. 회사하고 회사가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피고의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어요. 임기가 만료됐는데 새로운 이사 선임 전까지는 상법 제 386조 1항에 따라서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원고에 대해서 해임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 되는데 이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이겁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해임한 결의가 가능한가? 이게 간단한 질문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월급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해임은 못하나? 할 수도 있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의 이익과 주주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서 임기 만료 시 새로운 이사 선임 전까지는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의 선임 시 별도 절차 없이 이사 직무를 종료하게 된다. 즉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임기 만료 시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주주 중에 만약에 주주가 20%씩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주주가 5명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 중에 한 명이 임기가 만료되면 다음 이사가 20%까지 주주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헤매해버리면 이 사람의 이사를 반영하는 이사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임기 만료 되어서도 계속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만료된 이사가 계속 일하라고 있는 것이 상법의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해임 대상 이사에는 임기 만료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그러지 말고 새로 이사 선임하라 이겁니다. 새로 이사 선임해서 그 사람을 안 치면 되지 그런 사람을 그냥 해임만 해버리면 이사 수가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상법의 취지다. 그거는 부족하게 되면 주주의 지복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임기 만료된 이사에 대한 해임 대상 이사는 안 된다. 해임 계획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아마도 주주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견이 있어서 잘 선임이 안 됐는데 어쨌든 좀 이상하긴 합니다. 주총의 특별 결의로도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돼서 어떤 사정에서 못했는데 이사의 직무를 끝까지 중단시키거나 못하게 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이상해서 약간 학교에서 연구를 해볼 주제일 것 같긴 한데 매우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정도의 판례가 있었다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실행의 착수와 신분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도 1779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폭법 위반의 주거친임 유사관관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적용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법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보면 형법상에 주거친임, 야간 주거친임 절도, 특수절도 이런 거를 범한, 미수범, 이런 서벌을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 추행, 중강간을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지형에 처한다. 굉장히 형이 높아진 겁니다. 강간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뭐 할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이런 특례법, 특별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피고인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인데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피고인 나왔다가 피해자 일행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여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하니까 화장실 아칸이 부축을 해줬습니다. 부축을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용병칼에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강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반항을 해서 결국 미수에 그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가게 주인의 주거공간이라고 봐서 주거침입 강간, 유사강간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주거침입 유사강간지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너 주거침입해가지고 유사강간을 했으니까 너 이거 맞잖아. 그래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무슨 죄를 범한 자가 뭘 할 때 주거침입 유사강간이 처벌되는데 범행 중에 유거침입이 일어난 경우인지 아니면 유사강간 행위 유사강간은 용병칼 안에서 일어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일어나는 게 아닌데 이때 주거침입이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 보시죠. 용병칼으로 밀어넣어서 화장실에 들어간 거 이거는 주거침입이고 용병칼에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거 이거는 유사강간이다. 따라서 주거침입 환자가 유사강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심은 주거침입 유사강간에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과연 유사강간, 강간의 의사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거냐 화장실 들어가고 나서 있었던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격적으로 협박이 개시된 때다.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화장실로 끌고 가는 폭력을 행사하는 얘한테 나 강간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화장실 밖에 있는 피해자를 끌고 여작화산실로 들어간 때 그때 강간죄,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그런데 끌고 들어가면서 끌고 잡고 문지방을 넘을 때 넘을 때 주거침입을 한 거죠. 이때는 이미 유사강간을 한 자가 주거침입을 한 거다. 따라서 화장실을 끌고 간 때 이미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주거침입 이전에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을 한 자가 유사강간을 한 게 아니라 유사강간을 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주거침입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주거침입 유사강간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유사강간죄로 하고 주거침입으로 하고 두 개를 다 할 수는 있지만 주거침입 한 자가 유사강간을 한 그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칸 안에 여자가 있고 이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유사강간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폭행업하기 시작이 안 됐죠. 화장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거침입을 한 자가 폭행업하기 개시는 화장실 안에서 했기 때문에 유사강간 행위를 한 거니까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을 하는데 화장실 밖에서 끌고 들어가서 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이 많습니다. 무슨 죄를 범한 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중처벌을 한다. 이때 반드시 선행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야지 후행범죄를 먼저 저지른 자가 선행범죄 할 경우에는 순서가 바뀐 경우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의 상상적 경험이나 이런 두 가지 형기나 이렇게만 처벌되지 가중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를 할 때 이런 범죄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착수가 언제 있었느냐. 실행착수가 주거침입 전에 있었다면 이거는 가중처벌 안 되기 때문에 피고를 위해서 꼭 짚어주고 확인에 대할 대목이니까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분영리의 판대현TV의 박판대현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도라이와 모욕죄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457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오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상관 모욕 사건이고요. 군인들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파기환정제 사건입니다. 적용범정은 이겁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문서 또는 도와 뭐 어쩌고 돼있는데 그 밖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하여튼 상관을 모욕하면 어느 장소든 문서든 연설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 처벌하게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해군 부사관 후보생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사 임관을 하고 나서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피해자는 생활관 지도관이었습니다. 지도관이었는데 이 지도관이 목욕탕 청소를 시키면서 여기 물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청소 제2 안 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부사관 후보생이 있는 단체, 카톡 단체방에서 도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도라이는 생활관 지도관을 말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도라이, 도라이라는 표현이 과연 모욕죄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상관을 도라이라고 한 것은 모욕죄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라이라는 표현,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통 맞춤법을 하면 또라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썼던 단어가 요겁니다. 도라이. 이 도라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 다만 동기상만 참여 대상으로 되어있는 단체방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 안에서 하는 그런 내용 게다가 이례적 표현에 불과했고 모욕의 정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다면 사회상교육에 입에 되지 않아 무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라이라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면 모욕죄가 된다는 거죠.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사회상교육에 입에 되지 않아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뭐냐? 동기상만 있고 거기 안에 불평불만을 주로 토로하는 곳이고 이례성이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경미해서 괜찮다. 그냥 이 정도는 참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모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욕죄에 관한 무죄 판결에서는 이유를 잘 쓰여 봐야 됩니다. 이게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모욕적 표현은 맞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욕이 안 되는 것인지를 두 개를 잘 부여합니다. 모욕적 표현을 부정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대법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모욕이 아니라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로 말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도라이라든지 기레기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 그러나 어떤 상황 하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도라이란 표현이 모욕적 표현을 인정했다는 거 이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무죄가 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이례적이고 경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 공간, 단체 방위라 하더라도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이 불평목렬을 주로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거죠. 모욕적 표현은 반드시 이유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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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